제가 1층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용보실에 세탁기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2층에 세탁실이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. 보통 일반적인 형태로 이렇게 갤러리 도하가 설치되는 공간들은 펜트리나 창고 형태에 활용하실 때 이런 눈을 많이들 활용하시는데요. 이 댁은 양쪽으로 개방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여기에다가 드럼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했습니다. 이렇게 특별히 세탁실 공간을 따로 활용하시는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